권영욱 변호사 칭찬 박수로 기호 6번 권영 변호사를 후보를 여러분한테 소개 드립니다. 한 특정 정당에게만 표를 몰아주고 국회의원 정치당 사회적 규택정으로 참석하고 출마하였습니다. 여러분 권영욱 권영욱 저는 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로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경주를 만들어 갑시다. 학교에 대한 개성과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자유업자가 삶은 경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만이 아니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경주를 만드는데 기호 6번 권영욱이 앞장 서겼습니다. 여러분 서민의 정치를 위해서는 경주 시민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권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정치는 권력에 맞서서 서민 앞장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호 6번 노동자 시민의 후로 나선 권영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권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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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일요일 업로드됩니다.